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컸던 그런 환경이나 제가 왔던 나라의 문화를 한국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재미도 재밌고 근데 그것보다도 배울 점이 많은 방송이 됐으면 좋겠고요. 네 그래서 2019년이 시작해서 저희 방송 보면서 좋은 기회를 받고 2019년이 좋은 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TV 레알타이 우선 1월 16일 첫 밤인데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PD님이 저희 네 명의 색깔을 뭔가 이렇게 다 예쁘게 맞게 편집을 잘 해주신 것 같아서 한 명 한 명의 매력이 잘 드러나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갓세븐 2019년에도 더 멋지게 활동해서 더 빛나는 갓세븐이 되니까 갓세븐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레알타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일단 갓세븐의 리알타이 저희 이제 데뷔 날짜랑 이제 똑같이 맞춰서 이제 첫방 할 건데 진짜 여러분 이제 보는 사람들한테 좀 행복 줄 수 있는 그런 방송 됐으면 좋겠어요. 저희가 재밌게 찍을 만큼 찍었던 만큼 다들 이제 재밌게 봤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.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네 그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 방송을 보시게 되면 태국에 저런 곳이 있어? 저런 음식이 있어? 할 정도로 좀 새로운 면들을 분명히 있고요. 그리고 갓세븐의 팬들 갓세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하고요. 갓세븐을 전혀 모르는 분들도 이 방송 재밌다고 할 정도로 잘 만들었으니까요. 2019년 여기가 저희 방송에서 소개되는 이런 7가지 행운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기분 좋은 이 방송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. 많이 시청받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다음주 1월 16일 수요일 저녁 8시에 채널 엑스티비엔에서 첫 방송하는 갓세븐의 레알타입 처음에 보여드렸던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는 느끼셨겠지만 저희 제작진분들과 출연자들이 정말 태국 곳곳을 누비며 열심히 만들었으니까요.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본방 시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이원용 PD님 출연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 네 하나 둘 셋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퇴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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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